1. 스펀지 케이크 반죽에 버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 버터의 온도는 얼마가 가장 좋은가? 1. 섭씨 30도 2. 섭씨 35도 3. 섭씨 60도 4. 섭씨 85도 정답은 3. 섭씨 60도 2. 제품의 유연감, 즉 부드러움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좋은 믹싱 방법은? 1. 크림법 2. 블렌딩법 3. 설탕 물법 4. 1단계법 정답은 2. 블렌딩법 3. 언더베이킹이란? 1.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방법 2.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는 방법 3. 윗불을 낮게 밑불을 높게 굽는 방법 4. 윗불을 낮게 밑불을 낮게 굽는 방법 정답은 2.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는 방법 4. 반죽형 쿠키를 구울 팬에 제품이 달라붙게 되는 이유로서 부적당한 것은? 1. 강한 밀가루 사용 2. 설탕용의 부족 3. 지른 반죽 사용 4. 팬의 청결 부족 정답은 1. 강한 밀가루 사용 5. 케이크 제조 시에 재료 사용 상관관계로 잘못된 것은? 1. 계란 증가 베이킹 파우더 감소 2. 밀가루의 강력도 증가 베이킹 파우더 증가 3. 크림성이 좋은 쇼트닝 증가 베이킹 파우더 감소 4. 분유 사용량 증가 베이킹 파우더 감소 정답은 4. 분유 사용량 증가 베이킹 파우더 감소 6. 제과 반죽이 너무 산성에 치우쳐 발생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 연한 향 2. 여린 껍질 색 3. 빈약한 부피 4. 거칠은 기공 정답은 4. 거칠은 기공 7. 사과파이 껍질의 결의 크기는 어떻게 조절되는가? 1. 쇼트닝의 입자 크기로 조절한다 2. 쇼트닝의 양으로 조절한다 3. 접기수로 조절한다 4. 밀가루 양으로 조절한다 정답은 1. 쇼트닝의 입자 크기로 조절한다 8. 반죽형 케이크 반죽을 부피 위주로 만들 때 사용할 믹싱 방법은? 1. 1단계법 2. 설탕 물법 3. 블렌딩법 4. 크림법 정답은 4. 크림법 9. 퍼프 페이스트리 제조 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충전용 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결이 분명해진다 2.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밀어 펴기가 쉬워진다 3.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부피가 커진다 4. 충전용 유지는 가소성 범위가 넓은 파이용이 적당하다 정답은 2. 충전용 유지가 많을수록 밀어 펴기가 쉬워진다 10. 다운 중 비교적 고온에서 굽는 제품은? 1. 파운드 케이크 2. 시폼 케이크 3. 퍼프 페이스트리 4. 과일 케이크 정답은 3. 퍼프 페이스트리 11. 다음 제품 중 오븐에 넣기 전에 약한 충격을 가하여 굽게 하는 제품은? 1. 파운드 케이크 2. 젤리롤 케이크 3. 슈 4. 피칸 파이 정답은 2. 젤리롤 케이크 12. 다운 중 표준 엘로우레이어 케이크 제조 시 물의 함량이 81%인 경우 분유의 사용량은 얼마인가? 1. 7% 2. 9% 3. 11% 4. 13% 정답은 2. 9% 13. 도넛 글레이즈의 가장 적당한 사용 온도는? 1. 섭씨 15도 2. 섭씨 20도 3. 섭씨 35도 4. 섭씨 50도 정답은 4. 섭씨 50도 14. 버터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 비중을 측정할 때 필요 없는 것은? 1. 비중 컵 2. 물 3. 저울 4. 머랭 정답은 4. 머랭 15. 푸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반죽을 푸딩 컵에 먼저 부은 후에 캐러멜 소스를 붓고 굽는다. 2. 계란, 설탕, 우유 등을 혼합하여 직화로 구운 제품이다. 3. 계란의 열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4. 육류, 과일, 야채, 빵을 섞어 만들지는 아니한다. 정답은 3. 계란의 열변성에 의한 농후화 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16. 표준 스트레이트법 식빵을 비상 스트레이트법 식빵으로 변경시킬 때 필수적인 조치가 아닌 것은? 1. 수분 흡수율을 1% 감소시킨다. 2. 이스트 양을 2배로 증가시킨다. 3. 반죽 온도를 섭씨 30도로 높인다. 4. 껍질 색을 내기 위하여 설탕을 1% 증가시킨다. 정답은 4. 껍질 색을 내기 위하여 설탕을 1% 증가시킨다. 17. 스펀지법으로 제빵 시 본반죽 만들 때의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22도 2. 섭씨 27도 3. 섭씨 33도 4. 섭씨 40도 정답은 2. 섭씨 27도 18. 빵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스트의 양이 중요하다. 이스트 2%를 사용하여 4시간 발효시킨 경우 양질의 빵을 만들었다면 발효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자면 약 얼마의 이스트를 사용해야 하는가? 1. 1.5% 2. 2. 0% 3. 2. 7% 4. 3. 0% 정답은 3. 2. 7% 19. 2차 발효실의 가장 적당한 온도는? 정답은 3. 섭씨 35에서 40도 20. 제빵에 있어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너무 높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점은? 1. 겉껍질 형성이 빠르다 2. 오븐 팽창이 적어진다 3. 껍질 색이 불균일해진다 4. 수포 생성, 질긴 껍질이 되기 쉽다 정답은 4. 수포 생성, 질긴 껍질이 되기 쉽다 4. 수포 생성, 질긴 껍질이 되기 쉽고